안녕하세요.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누구나 우리 아이가 안전한 것을 먹고 안전한 제품을 가지고 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언론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서 바람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린이용품에 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해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뛰어난 친환경 제품에는 프리미엄 마크도 붙이기로 했는데요.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녹색 제품 구매 촉진 기본 계획을 수립해 지난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녹색 제품이란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에너지 자원을 전략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줄인 제품을 말합니다. 대상 제품은 완구나 문구, 놀이 매트, 물놀이 용품 등 어린이용 제품이고요. 유아나 노약자,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용 제품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품 가운데 안정성, 환경성이 탁월하게 좋은 제품에는 프리미엄 환경 마크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증 마크는 최소한의 숫자로 오래 지속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인증을 위한 업체의 부담도 줄고 소비자도 그 마크를 인지하게 되니까요. 따라서 마크를 바꾸고 개발하기에 앞서 아이들 용품으로 장난치는 업체 단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면 안되겠죠. 이를 위한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 제품의 소비자들은 바로 우리들의 소중한 아이들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어린이 제품의 소비자들입니다.